한글자막 by 한효정 천사들 천사들 찬송하 나를 가르치소서 불사 항상 찬송하 아멘 예배 찬송하도 은혜가 되지요? 장성은요 전첩이에요 전첩 예배 찬송 이거는 한 시간도 말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이 온다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만 개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게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싫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가만히 가만히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식구나무 축구 예배를 나갈때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찬 사람하고는 붙어 싸우지 마요 아맨 그리고 또 예수 찬송이 하늘의 열리 하늘의 열리 하늘의 열리 하늘의 열리 그 다음에 땅의 열리 땅의 모래가 땅의 모래 태평양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거짓 하지마 거짓 하지마 거짓 하지마 나보다 몸을 훨씬 쓰레기 친 사람이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이미요 아보라맛에 몸칙도 보내니까요 자식이 하나만 없는데 내가 놓고 말이야 내 자석의 하나, 내 별덕이 원래 그것은 범덩이는 하나님이 범덩이야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. 있습니까?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된 복을 해 놓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요 하늘의 변은 보사하고 이삭 하나만 주소 이삭 하나만 주소 이삭 하나만 주소 이것을 담겨 보느냐? 공대장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공대장이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그는 찬대의 축복 그는 죽고 그는 다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상상은 어디까지 가느냐? 천장왕국까지 가느냐? 알라비아스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를 주라고 부른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었다. 여러분은 또 영을 잃을 때 지금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었다. 예수님이 문야와 거디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대 예? 그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? 성경들은 게 아닌 거구나 그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?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. 예수의 품에 갔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.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대 이미 하나님은 미래의 이원인 걸 다 영구해 두고 개판이다. 러프했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이상에게도 장세기 26장 3,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똑같은 노래를 또 불러요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장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거 이상에게 부를 모르는 시시시작 이 땅에 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시작 그 다음에 4절 시시시작